새 식당 우리 동네에 새 식당이 생겼어요. 불고기 식당이에요. 지난주 금요일에 가고 싶지만 혼자 먹기는 싫었어요.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바빴어요. 이번 주 금요일 부서 회식이 있어요.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. 새 불고기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. 다 같이 불고기 식당을 갔어요. 제가 가보고 싶었던 불고기 식당이었어요. 정말 행복했어요. 불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. 다음에도 또 갈 거예요. 질문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요? 그래서 이 방법을 확인하실 때 제가 지금 방금을 걸고 싶어서 기 정도를 하시나요?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?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제품을 가질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지금 멍렬한 이런 방법을 이제 랍때라